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방법 세월이 흘러가면서 난세에 살아남는 방법은 개인이든 회사든 조직이든 국가든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원리와 원칙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침에 봤던 기사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험업계의 생존법입니다. 요즘 보험업계가 아주 어렵습니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오프라인 위주의 영업을 했던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고정비 부담이 아주 큰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계는 보수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보험회사들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존을 처절하게 그렇게 모색하고 있고 몇몇 기업의 실제 사례가 한 신문에 소개됐습니다. K손해보험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에 서류 작업을 대폭 없애는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아직도 모든 보고를 대면 보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 이런 판단 때문에 대리나 과장들도 바로 최고 경영자에게 직보하고 나머지 중간 단계는 첨부 쪽으로 이렇게 되돌리는 사무자동화 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P손해보험은 외근이 많은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자율좌석제를 선택해가지고 사무실 공간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Q생명보험회사는 업무방식의 개선으로 임차료를 1,800억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올해도 한 600억에서 800억 정도 추가적인 절감이 이루어지는데 그 절감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역에 기반을 둔 8개 사업부를 폐쇄하고 관리업무를 대거 본사로 이관해가지고 본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많은 그런 비용을 절감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질문은 생존법에 관한 교훈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이 살아남는 법 회사가 살아남는 법 그리고 국가가 살아남는 방법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경영에 성공하는 것이고 기업 경영에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 경영에 성공한 것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같이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경영을 잘못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결국 경영은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지출관리와 수입관리에 성공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조직이나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경영자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지 리더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지도자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분들이 지출관리와 수입관리에 전문가 명시를 상부한 달인이 되어야 그래야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출관리의 핵심은 상당 부분이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고 수입관리의 핵심은 기존 사업에서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수입관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은 전례가 없는 그런 심각한 불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불황은 대개 세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30년, 40년을 사업을 해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같은 불황은 처음 본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매출이 급락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화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대응책, 대비책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 심각한 불황상태라는 겁니다. 매출이 반토막 50% 이상 떨어진 경우들도 아주 드물지 않은 아주 흔한 그런 사례로 이렇게 속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판단은 불황터널의 초입단계에 우리가 들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길고 깊은 불황의 터널에 초입단계에 들었었다. 얼마 전까지 경기 회복세가 보인다 이런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정말 현장을 전혀 모르는 허황된 그런 주장을 일삼는 분들이다 이렇게 비판받아도 크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고정비 크게 줄이기와 새로운 수익은 찾아내기 이 두 가지 프로젝트에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면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누구든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해온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만족시키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사업은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매출이 늘어날 것이냐 지금부터 이익이 늘어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출 그러니까 씀씀이를 마구 늘려가는 그런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 양반들이 지금 정신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난세를 해체가는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필사적으로 고정비를 줄여나가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기다. 국민이 단체든 관에 속하는 그런 기관이든 국가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